어디 나갔어요? 방에 없던데?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다 늦은 시간에 방이 없다니 당신한테 어디 나간다고 말 안 했어요? 고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고 다니나요? 하여튼 우리 고모는 어떻게 나보다도 아빠 속을 썩이냐? 혜리 넌 왜 아직도 네 집에 안 갔어? 아빠가 오늘 들어가라고 했잖아 며칠만 더 있다 갈게요 며칠이나 더? 오늘은 늦었고 내일 당장 들어가 알았어요 그게 무슨 짐이에요? 서리를 실건데요 아니 혜리야 네 짐이 왜 여기로 와? 별거 아니에요 저 올라가요 혜리야 너 너 이 짐이 이거 뭐야? 정말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? 몰라 묻지마 일어나봐 일어나봐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? 나 이혼했어 뭐? 뭐 뭐를 해? 이혼했다고 엄마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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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